영호의 의식적인 견눈질, 컨셉을 잡고 행동하듯 그윽하게 바라보는 시선, 쿡 찌르면 왠지 울 것 같은 눈동자, 부담스러운 순간 재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눈의 깜빡임, 19기 영호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외향적인 모습들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내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드는 현숙님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목걸이를 기어코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한사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어필하는 방식이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일방적으로 투정부리고 고집 피우며 때를 쓰는 방식과 우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구축해놓은 판타지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한 태행적인 방어기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기본 마인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시저하지 않고 좋아해줄까? 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과 관심을 얻어내야 된다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현실에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영혼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고백 공격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그 1%의 가능성에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들이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거부 의사를 보이면 포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1말의 가능성에도 자신의 전부를 건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인데요. 그 감정을 직면하느니 그 1%의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 말든 자신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징징거리거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요하듯 질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을 받아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모라도 버거운데 그걸 이성이나 타인이 해소를 시켜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이나 거절도 많이 맛볼 것이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수용할 수 없다면 누적된 감정이 분노로 응축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유지하고자 방어기제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순자님도 자신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 부정의 방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원윤도 자신만의 어떤 판타지에 젖어서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 충독되지 못한 내면의 욕구가 마치 성냥파리 소녀 속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냥파리 소녀는 불호한 현실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에도 성냥을 팔아야 했는데요. 하루 종일 성냥은 팔리지 않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냥을 하나씩 켜게 되고 그 성냥 불꽃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환상을 계속 보기 위해 성냥을 모두 사용하지만 성냥이 꺼지면 현실은 여전히 춥고 철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추위와 배고픔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4화에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영호님의 그 순박한 얼굴과 어눌한 음성에서 느껴지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기분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저 고집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화가 나고 억울하다. 왜 이걸 이해 못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면의 감정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혹은 믿고 싶은 환상 속 신념을 현실에서 당장 이뤄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이 늘 앞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견이나 감정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경향성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엄마 앞에서 때를 쓰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영호님이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의 특징은 화가 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런 아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우겨버리기 일쑤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쪽이 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호하게 간단하게 말하면서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솔루션인데요. 하지만 그런 금쪽이 앞에서 현숙님은 그 1%의 여지를 늘 남겨두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더 우기고 때를 쓰면 그래 엄마가 사탕 먹게 해줄 거야. 엄마가 로봇 사주겠지? 그래 같이 놀이동산 가게 허락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영호님의 태도를 분석하고는 있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쟤 왜 저러지? 라는 의아한 마음은 품고 있습니다. 뭔가 인식한다고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맞추어 조정해야 되는데 그 타인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이 그래서 참 힘든 일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가치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는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이라는 영역은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머리로 인식하더라도 수용적인 태도로 헤아린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단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적인 태도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만의 잣대로 상대의 감정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들이듯 타인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타인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타인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덕목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대적인 우월감 그리고 가르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솔로 왜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